수직으로 박았어 이거 이정도면 양호하다 그래도 견적 없잖아 견적? 정갈 넣었는데요? 정갈? 에이 이거 가지고 정갈은 아니고 멀쩡멀쩡 왜 순지 형 따라해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정면이 이게 왜 순지 형 따라해 안 몰렸어 내 배터리 괜찮으려나 이거? 봐 배터리 배터리 쓰는게 아니니까 특히 방장균 배터리는 성국씨 배터리 쓴거 지금? 에이 아까 뭐하면 뭐 100%에 똑같다고? 똑같기 케노피 새거 아니에요? 세컨델씨 나 지금 사실 웃는게 아니야 지금 마음이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게 네 ㅋㅋㅋㅋ